비나칭 타고 3도 수동을 찾습니다. 사이 1루야, 1루에 1루에서 세이프. 그리고 3두 저처도 오븐 홈으로 들어옵니다. 1대1 동점을 만드는 게 타인걸. 초구 타격. 왔습니다. 중견수 퀸 쪽으로. 중견수 키를 넘겼습니다. 앞뒤로 감장을 때렸고 3루조차 최용호 여유있게 호흡으로. 그리고 소동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동점을 만드는 게 타이버스 2대2. 다시 한 번 운영을 이룹니다. 곧 빌렸습니다. 3루소. 잘 사맞는 1루에. 1루에서 성공을 높아왔습니다. 다시 한 8루. 자, 당겼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탑정. 중단을 몇 분 들어줬나요? 짧은 수전을 돌립니다. 엄세 탑도 돌아서 아치웅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3루 3루도 없죠? 스토스 2루 사원에서. 초고 타격. 자, 당겼습니다. 오른쪽. 탑정. 역전 돌아올 서동홍. 시즌 마수거리 홈런이 역전 돌아도록. 서동홍의 돌아포. 이제 미아 타이버스가 경기를 앞서나갑니다. 합스웅 3전 아웃. 아들스갑 경기 정경. 최선은 Nadal의 반응이 형으로 돌아옵니다. 채널의 반응이 형으로 돌아옵니다.